안녕 퍼피! 넌 누구니? 가족,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귀염둥이 새 친구 집중력이 쑥쑥, 상상력이 품성 2D에서 3D로 우리 아이 공간지각 능력이 자라납니다 평범한 종이장랑감이라고요? 아니에요! 조립과 완성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고 참된 반려견 사랑의 가치도 배울 수 있어요 아이 사랑, 동물 사랑, 핑고 사랑 함께 즐기고 배우는 새로운 강아지 종이장랑감 우리 아이에게 선물하세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더 핑고